여기다가 올해 신설된 추가 공지액을 모두 합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시리즈 네번째 시간으로 2022년 연말정산 내용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공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개정세법에 따라 몇가지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신용카드 공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비증가분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지 도통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신카 공제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완전정복 시리즈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난 연말정산 잘 모른다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공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긴 한데요 아마 뚫어져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그 이름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비 등등 문화지출비,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신카 공제라고 부릅니다 헌데 항목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손쉽게 이해하고 직접 계산까지 해볼 수 있도록 신용카드 공제의 계산기를 엑셀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직접 입력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표만 보셔서는 한눈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액을 하나씩 입력해 봐야겠죠 공제액이 높은 순서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문화 관련 비용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 순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1번 사례를 예로 들어서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등 비용 10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이렇게 총 33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할 일은 최저 사용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액 전액이 아닌 최저 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합니다 최저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만약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5%에 해당되는 1250만원이 최저 사용액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입력을 하면서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으니까 여기서 1000만원, 나머지 250만원은 체크카드에서 입력을 해서 공제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자동으로 초과 사용액이 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다가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고 나면 이게 바로 공제 대상액이 되는 겁니다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헌데 올해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 증가분에 따른 추가 공제의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 그러니까 2020년 총 사용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이 소비 증가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다가 10%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최종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도는 총 100만원까지고요 제가 여기 이 부분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자 2020년 총 소비액은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소비 증가분 해당액은 1200만원이 될 거고요 이 금액의 10%는 120만원이 되지만 최대 공제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최종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계산기를 미리 만들어놨으니까요 사용액과 최저 사용액 정도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원리는 알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예시에서는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300만원 구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300만원만 받을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여기 도서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한도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한도가 부여가 되는데요 앞에 계산해서 알 수 있듯이 40만원, 40만원, 30만원이었죠 이렇게 총 110만원의 추가한도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한도 총 300만원에다가 추가한도 110만원을 더해서 총 410만원이 공제가 되고요 여기다가 올해 신설된 추가공제액을 모두 합하고 나면 최종공제액은 510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출된 공제대상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예상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 사람의 소득세율이 24%다 라고 한다면 510만원 곱하기 24%에서 약 12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90%는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카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공제의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의 좀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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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ć